네, 오늘의 시그널은 LG 생활건강입니다. 중국이 풀리니까 LG 생활건강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LG 생활건강, 제가 월드컵을 보다 보니까 크로아티아가 지금 브라질 꺾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거기 모드리치 선수가 이제 노장이라 이번 마지막 월드컵인데 폼은 좀 떨어졌어요. 나이가 많아서. 근데 클래스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 헌신적인 활동량과. 근데 그걸 보니까 LG 생활건강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드보복 이전에만 해도 LG 생활건강의 폼은 진짜 대단했습니다. 차석용 매직이라고 불렀죠. 이런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매년 성장을 하고 계속 상승했던 기업이 없어요. 근데 이제 LG 생활건강도 늙었는지, 늙었는지 외부의 변수인지 어쨌든 간에 두 가지가 지금 다 합쳐져 있겠죠. 이런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LG 생활건강은. LG 생활건강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하락세를 겪었어요. 근데 이런 하락세를 겪더라도 역시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지는 않는다. 이런 모습이 보여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차석용 매직을 이끌었던 차석용 부회장이 이 타이밍에 나가셨습니다. 아직 젊으신 분이에요. 지금 기업 CEO로 따지면. 근데 나갔다는 건 왜 하필 지금 나갔을까? 왜냐하면 2년 전에도 나갈 수 있었고 아니면 10년 뒤에 나갈 수도 있는데 왜 지금일까? 지금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나가셨겠죠. 느닷없이 갑자기 왜 이 시기를 골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음료사업부장인 이정혜 부사장님이 새 대표가 되셨는데 지금 완전히 달라요. 이분은 출신이 신입 공체로 입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요즘 스타일에 맞는 거죠. 하도 재벌집 막내들 해서 그러는데 재벌, 재벌에서 재벌 2, 3세로 당연히 그냥 승계가 되는 게 보통의 상황인데 요즘 들어서 신입 공체로 들어와서 몇십 년간 회사에 헌신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 단계를 밟아가지고 이제 맨 위에 대표까지 오르는 이런 어떤 그런 다이나믹한 스토리 같은 엮인 것이 지금 굉장히 기업에 많아지고 있는데 LG 생활건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LG 생활건강에서 이름을 볼 수 있다시피 지금 LG 화장품이 아니고 아모레퍼시피가 비견이 되긴 하는데 LG 생활건강이 좀 더 좀 다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사도부복 이후에도 사실은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던 거예요. 음료 쪽이라든가 생활용품 쪽이 아모레퍼시피가 다르게 있기 때문에 화장품의 비중이 낮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안 되는 부분은 잘라내고 있습니다. 9월 달에 그 가습기 살균제 우리는 굉장히 트라우마를 안고 있어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서 논란이 됐던 물티슈 사업을 올해 내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유아 전문 브랜드 베비언스 지금 베비언스 지금 밀, 아기 먹이는 가정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베비언스 식품 나머지 지금 남아있는 거는 재고는 다 내년 2월 달까지 처분하기로 했고요. 그 애기들이 먹는 밀이라든가 그 저기 분유 있죠. 액상 분유 이런 것들은 다 철수하기로 했고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생산을 중단합니다. 내년도까지 이제 재고만 파는 거예요. 베비언스 사업을 접었고요. 2012년에 영유아 식품 시장에 진출했는데 10년 만에 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물티슈도 사실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때문이라고 하지만 물티슈도 결국 누가 제일 맛있었나요. 영유아 애들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티슈랑 베비언스 식품 부분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광군제가 열린지도 모르는 게 열렸는데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서 알리바바나 틱톡이나 카이쇼 중심으로 광군제 행사를 했는데 일단 매출액은 3,600억 원이 나왔어요. 엄청난 매출액이죠.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 7% 감소한 매출액이고 3,600억 원 매출 중에서 3,400억 원이 전부 프리미엄 라인에서 나온 겁니다. 아모레퍼시픽으로 따지면 설화수고 지금 LG 생활관광으로 따지면 후, 숨, 오희, CMP, 빌리프, VDL 이런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에서 3,400억 원 매출이 나왔고 그래서 아까 제가 클래스는 영어다다라는 게 저력을 보여줬거든요. 매출액은 조금 줄었으나 그것은 지금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한 것이지 LG 생활관광의 이런 각각의 브랜드들의 순위는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지금 이 알리바바 틱톡 카이쇼에서 아까 말한 을픈 이 브랜드 중에서 1위 차지한 것도 꽤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폼은 떨어졌는데 클래스는 영원했고 지금 음료 사업 부장께서 올라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동안 화장품에 비해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았던 음료 사업 부분을 조금 더 키울 수 있지 않아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관광 부분에서는 지금 안 되는 부분을 물티슈라든가 이런 배변식품을 쳐냈고요. 그다음에 음료 사업 부장을 맡으셨던 신입 공채이자 첫 여성 사장분이 대표로 지금 들어오셨고 그리고 화장품은 클래스를 보여줬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만 오면 되는데 20년 선이라는 기술적인 모습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클래스까지 없어지는 거라면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아예 부도가 나고 쇠퇴하는 게 아니면 지금 이 시점은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술적으로는 너무나 기회인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차속용 매직이 지금 다음 세대로 넘기고 새로운 시대에 기대를 갖게 만드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 모습과 결합을 하여서 굉장히 좋은 지금 시기가 아닌가 매수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LG생활건강이 광군지에서 저력을 발휘하면서 중국 매출 회복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금 전에 기술적인 모습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볼까요? 이렇게 2년 하락한 거는 최초예요. 지금 LG생활건강이 태어나서 2년을 하락한 적이 없어요. 이게 2003년, 2004년 빼고 처음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은 나오기가 힘들다. 만약에 3년 연속 하락 은봉이 나올 확률은 이 LG생활건강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년 연속 은봉이 나오기보다는 내년도에는 양봉이 탄생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가격대에서 어느 곳에서 70만 원대 전, 후에서 어디선 사든 내년도에는 그 위에 있을 확률이 높다. 양봉이 나올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LG생활건강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